이런가 하면 이라크에 주둔중이던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죠. 해군특공대 일명 네이비시일 소대 전원이 최근 음주와 성폭행 혐의로 전원 귀국 조치됐습니다. 주류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에 주둔하는 해군특공대인 네이비시일 제7팀 산하 폭스트롯 소대가 매우 이례적으로 전원 귀국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 파티를 벌이면서 허가되지 않은 음주와 함께 한 고참대원이 소대에 배속된 한 여성병사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군 규정상 무슬림국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미군들의 경우 음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도 미육군 제7특수부대 산하 그린벨의 분견대가 아프가니스탄 포로 가혹행위 연루 혐의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전격 철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이빌 사상 부대 전원이 일선에 재배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네이비시일은 지난해 약물 사용과 비행, 폭력 등 각종 추문에 시달려왔으며 얼마 전에는 버지니아 주둔 네이비시일 제10팀 무원간에 코카엔 사용이 많이 하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미국군의 기강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